어! 뭐야! 야 설마! 야 이렇게 또 손절한다고? 우와아 먹어 먹어 나 먹을 거 없어 오예 내가 먹어보겠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여기 상... 여기 상... 많이 들어있는데? 헉! 여기 너무 많은데? 어! 바로 죽었다 어! 반대 능성에 또 있다 하지? 반대 쓰는... 저 풍력 가보자! 풍력 좋대 풍력 빨리 조소? 어... 1,2,3,4,5,6,7,7 일곱 번째 내림 가이시 끌러갑시다 어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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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도 있네 디디님 있는데 있네 응 응 어! 뭐야! 하하하하 야 설마! 야 이렇게 또 손절한다고? 하하하하 우와 신기하다 또 키 더 알려줘 이거 내려가는 거 까먹었는데 하강 뭐지? 엄마 우리 딴 데 갈까? 하하하하 아니 나 이거 내려가는 거 하강 키를 몰라 아니 키를 설명해 주다가 와라 내려줘 어? 내려줘? 내려줘? C 눌러 C 저거 잡자 C 눌러 C 야 터졌는데? 좋았어? 안 좋았어? 아니 안 좋았는데 헬기 터졌나봐 어떻게 살았어요?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날개 가지고 뿌려졌을 뿐이야 아 너무 C 깨내져는데?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 차에 꽤 있기는 있어 근데 너무 멀어서 야 오작동이라는데? 아 이거 못 하는 거잖아 오작동 그래 미안합니다 차요 여기 있어 차 차 타고 와 이거 어 아 꽁대만 말아 나 탔어 뭘로 타야돼? 안타줘 나 탔 오케이 엄마 좀 믿는다 돌멩이 아 우리 기차야? 아니 방향 전환이 왜 이렇게 안 돼? 가자 기차 우리 기차임 어 이렇게 타니까 재밌다 보급? 저거 뭐야 보급 어디? 여기 담 넘어가면 있어요 뭐야 뭐야? 우와 먹어 먹어 나 먹을 거 없어 오예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여기 산 여기 산 쪽 많이 들어있는데? 여기 너무 많은데? 야 핵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와우 터졌다 언제 크지 먹어 거만 보고 아 사별은 아 이별은 아무구나 우리 바로 앞에 저기 집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바로 앞에 집 거기 한 마리 있어요 그 집 안에 있다 그 집 안에 있어 우와 누가 나 때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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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키 같은데 불 기절 있어? 없지 얘가 바로 사망이다 밑에서 쏴 밑에서 S 방향 S 어 내가 죽여 죽여 한 대 맞춰놨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다 왼쪽에 또 총소리났어 한 대 능선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디야 집에 들어갔어 어? 장난해? 얘 기절인데 얘 바로 죽었다 가는데 능선이 또 있다 아직 오오 저기 잡았다 좀 아프지 아... 아플걸 이거 저기 314 314 산티였어 저기서 네 이거 마지막까지 약간 갑바를 아끼는게 좋겠다 그치? 어 갑바가 되게 중요해 갑바는 파밍이 안되잖아 마지막에 근데 갑바 없으면 총괄 3방에 죽음 그니까 근데 갑바는 거의 다 깨지던데 싸우면은 시체도 없던데 그렇다 먹으러 갈래? 가고 있잖아 하하하하 맞아 갑전거야 하하 어이 그 얼굴 한 번 있어 하하하하 250 두 갠데? 하나야? 하나야 하나야 있다 저기 240 걸프님 우리 좀 빼자 좀 난대라 이거 터뜨린다 쟤네 방패치고 난리났다 도망가자 내가 좀 많이 때렸어 오 야 아 아따 아프네 아유 눈부셔라 아 쟤네 방패 있어 가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 300 300도 하나 기절 차 뒤에 하나 더 있어 어 이거 과자야 이거 드디어 와야돼 자극장이 너무 아파 어우 쏘리 내가 길먹은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면 엄마 여기서 온다 이거 안살려줄까 안살려져 이거 아 기절인데 와 너무 많은데 걔도 기절인데 피 비 왜 기절이 다 죽었어? 1 대 3 1 대 3이거 싫어 하하하하 아까 걔네네요 심지어 자기장도 걔 쪽이야 상황 보고 발소비 들리는 것 같은데 S 방향 S 슛 바리키트 한 10개 치면 될 것 같아 바리키트 없어 터클 온다 출발 키트 없어? 붕대로 되어있다 지금 오른쪽 아래 돌 저 아니야? 왼쪽 발소리 앞에 정면 이스트 발소리 맞는다 다 있다. 왼쪽 볼게 다 있다 왼쪽으로 오른쪽도 왜? 적량 좋아 좋아 와.. GG 왜? 왜? 한 명밖에 안 남았어? 세 명이라면 3대1 아니었어? 와 나 치킨도 한 번 먹어본다 이렇게 6킬 하셨네 1100딜? 1100딜인데 그러네 6킬 했네